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게 궁금하세요? 롯데 정보통신요 롯데 정보통신 네 38,120원에 30%요 38,120원에 30%요 일단 롯데 정보통신은요 제가 보기에는 반등이 한번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간 자리가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되는데 이상한 자리 투자하신거 맞는데 기업이 괜찮아가지고 한 번은 더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튀어오른다라는게 지금 바로 올라간다는건 아닐 수 있겠죠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어디서 잡느냐 하면 일단 32,000원까지 마음 열어놔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 사면 안되기 때문에 32,000원까지는 빠지는게 시청자님한테 괴로운 일이지만 안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32,000원 빠지면 살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사면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32,000원까지 빠진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롯데정보통신을 사려고 기다린다면서 32,000원까지 빠지길 기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까지 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데 사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은 3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저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서 자리 잡게 된다면 그때 반등 나갈 때 4만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32,000원 들어간 사람들은 20% 수익 날 때 시승당이면 본전 겨우 이렇게 찾고 나와야 되는거에요 투자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남들 수익 날 때 나는 본전 찾는게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걸 첫번째로 추천드리는거고 다음번에는 충분히 빠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들어가라 이 기업은 AI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엮여있거든요 IT 지스템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충분히 뛰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가지고 테마는 살아있어서 아마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움틀거리면서 4만원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한번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올라올 때 팔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